자,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은 만큼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. 오늘도 열린 마음, 열린 행복 만들어 볼까요? 네,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진행을 맡았습니다. 김태풍입니다. 네, 사랑하늘이의 소은이 인사드립니다. 자, 소은이 씨. 네. 이 천고마비의 계절, 날씨 너무 좋네요. 그러게요. 자, 소은이 씨. 네. 우리 소은이 씨가 생각하는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가 또 좋은 노래라고 생각되십니까? 아, 좋은 노래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으뜸을 꼽는다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 그게 아닐까요? 네. 맞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, 또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 오늘 가득 담아왔습니다.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네,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오늘 본격적인 첫 무대를 열어줄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. 김장수 씨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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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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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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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